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파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초반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시작될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과 47절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성도들이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흩어져서는 우리가 지금의 속해 예배를 집에서 각각 드리는 것처럼 각자의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갖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가 읽은 2장 초반부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의 그 오순절 성령 체험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종을 선택하시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 주의 종들과 쓰임받은 선지자들 사사들이 있었는데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다 경험하고 각자가 필요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곳곳에서 때마다 쓰임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들의 임무가 끝나면 성령이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주권 아래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때가 되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라 마시라 이렇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성령을 받을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2장 1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 정도가 지난 때였는데 제자들이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잡힐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얼마 안 지났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긴 하지만 언제 성령을 주실지는 또 기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도무지 모여서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었지만 또 그들의 심정이었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1700년대 존 웨슬리가 성령 충만받고 영국과 미국을 개혁하기 시작할 때 금식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1800년대 찰스 피니와 토레이 목사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으로 확산되는데 쓰임받으셨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일어나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될 때에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조 증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변 상황에 집중하게 만들고 말씀이 아니라 상황의 지배를 받게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오로지 전념하고 있는 것 오로지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TV와 스마트폰 또 인터넷 매체들 생활의 염려와 근심에 집중하느라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지금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 일입니다 재물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가족과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동행운동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과 황병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것들로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원하는 일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최근에 오로지 전념하고 또 힘쓰고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라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새벽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전조 증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 즉시 그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할 때부터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비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자신들을 온전히 사로잡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그들은 바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혔고요 그것이 주위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상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13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조롱하면서 저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에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나를 비우고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심령과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각자가 방언을 하였는데 여기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들로 그렇게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어로, 일본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그렇게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다 달라도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래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면서 고백했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행하신 큰 일이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구원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후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너희가 그 앞에 회개해라 이런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3천명 이상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의 언어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그래서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감정대로 또 미숙함으로 말을 하는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하는 나의 언어습관인가 나의 입술인가 보면 아는 것이죠 그런 말들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방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목하여 집중해서 들었다고 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영향력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귀 기울여 보게 되고 또 우리들의 말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리고 뭔가를 함께 하고 싶은 이루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말의 능력이죠 또한 생명을 살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에 선포할 때에 그가 회개함으로 영죽을 죄인이 천국 갈 의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입술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그 시대에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자신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초대교회가 부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이미 받으신 분은 그 성령 충만을 확신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우선순위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말에 권세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큰일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그 심령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모여서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해 거룩한 전조 증상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의 아버지 모습을 아버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한 곳에 모여 아버지 오직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또 사람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하나님 그것에 시간을 보냈던 삶에서 이제는 떠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그것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 거룩한 전조 증상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주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와 떡을 떼며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애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겼던 아버지와 그 삶이 아버지와 주님 이제는 멈추어지고 아버지와 주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오늘 하루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아버지와 성령 충만함 받은 주의 제자로 아버지와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또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개인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아버지와 순정의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상황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우리의 경험대로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숙함으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 영혼을 살피며 그 영혼의 심령을 아버지와 지금 헤아리며 주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먼저 달라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